요서, 진평 등 백제군의 역사를 밝힌다 백제, 요서, 진평 등 백제군과 관련된 한단고기 태백일사 고구려 국본기의 기록을 소개합니다 고구려는 백제와 밖에서 경쟁하여 함께 요서의 땅에 있게 되었는데 백제가 영유하던 곳은 요서와 진평이라 한다 강남에는 월주가 있었고 그 속현은 산음, 산월, 좌월이라 한다 문자재석이 491년에서 서기 519년 명치 11년 서기 501년 11월에 이르러 월주를 공격하여 취하고 서구년의 이름을 고쳐 송강, 회계, 5월, 좌월, 산월, 천주라 하였다 명치 12년 서기 502년에 신라의 백성을 천주로 옮겨 실알맹이 고구려 백성으로 삼았다 이에 백제가 조공을 하지 아니하므로 병력을 파견하여 요서, 진평 등의 군을 공격하여 취하니 백제군이 없어졌다 이상으로 보면 백제는 요서지역의 요서군, 진평군이라는 백제군을 설치하였고 그 외에 강남지역에도 산음, 산월, 좌월의 3개의 속현을 둔 월주에도 백제가 설치한 백제군이 있었는데 고구려 문자제 명치 11년인 서기 501년에 고구려가 월주를 공격하여 취하고 월주 땅 9년의 이름을 천주 등 6개의 지명으로 고쳤으며 명치 12년인 서기 502년에 백제 동성왕이 조공하지 아니하므로 요서군, 진평군 등을 공격하여 백제군을 없앴다는 것이다 중국축 기록인 진서에도 백제는 수도를 두 군데 두었다고 적고 있다 즉 진평군에도 수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진나라 시기 서기 265년에서 서기 420년에 백제는 수도를 한성과 요서지역의 진평에도 두어 요서 경락의 중심지로 삼았던 것이다 이후 점점 확장하여 산동, 오월 등의 지역까지 백제군을 설치하였던 것이 된다 백제가 산동, 오월 등지를 차지하는 등 해양강국으로 될 수 있었던 것은 요서지역을 장악하였다는 사실이 중요한데 백제가 처음부터 개척하였다기 보다는 소위 비류백제라는 땅을 온조백제가 흡수하였다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서기 전 42년에 소선호가 비류와 온조를 데리고 고주몽의 졸본부여를 떠나 바렘한 유역 패대패스와 대수 지역의 땅에 자리잡았고 서기 전 31년에 어아라국을 세워 고구려의 제후국이 되었으며 서기 전 19년에 비류가 소선호를 이을 때 온조는 10명의 신하를 데리고 마한 소위 한반도 땅으로 떠나 마한왕으로부터 땅을 할양받아 서기 전 18년에 하나미래성에 소위 온조십제를 세웠다는 것이면 나중에 백제로 기록되는 데서 알 수 있다 즉 온조십제 이후 비류의 나라가 온조의 나라에 흡수되어 온조백제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온조십제가 요서 지역의 비류 백성과 땅을 흡수하여 온조백제가 되어 바렘한을 오가는 해양강국으로 발돋움을 하고 이후 이를 근거로 삼아 산동 5월의 땅을 경락하여 차지한 것으로 된다 여기서 특히 5월의 땅에 백제군이 있었는데 고구려 문자재가 서기 501년에 이 땅을 공격하여 9년의 이름을 바꾸고 특히 천주의 땅에 신라 사람을 백성으로 삼았다는 것으로 볼 때 이후 신라 사람들이 5월의 땅에 퍼져 살면서 신라와 관계된 지명을 많이 남긴 것으로 된다 이때는 아직 신라가 아직 고구려보다는 힘이 약했을 때이다 문자재 이후 신라는 진흥왕 때인 서기 521년에 금관가야를 병합하고 서기 551년경 창령의 비사벌가야를 병합하고 또 서기 562년에 대가야를 병합하였으며 북진 정책으로 고구려 땅을 잠식하여 북한산 마울령산 등의 순수비를 세우기도 하였다 이로써 산동 5월 등지의 백제와 관련된 지명과 신라와 관련된 지명이 있을 수 있다는 충분한 역사적 사실이 뒷받침된다 단지 백제는 백제군을 직접 설치한 역사적 사실이 있고 신라는 고구려의 정책으로 백성들이 옮겨 살게 되었고 소위 통일 신라시대에는 당과 사이가 좋았던 터에 신라 사람들이 많이 퍼져 살았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한편 백제의 왕을 어하라 또는 어라하라고도 하는데 어른장을 뜻하는 말로 추정된다 에라 만수 에라 대신이어라고 부르는 노래 가사의 에라는 곧 어하라 어라하로 백제의 왕과 같은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 될 것이다 신라의 왕을 매금이라 적는데 이는 림금이라는 말로 임금이라는 말을 이두식으로 적은 것이 된다 매는 잠잘매로 눔 누임 림으로 누워잠의 뜻을 지닌 글자이다 이상으로 서기 500년경까지 백제가 경영하였던 요서군, 진평군, 강남의 월주 등 백제군의 설치와 폐지에 대하여 한단국이 태백일사 고구려 국본기의 기록을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